두물머리 로컬푸드가 마트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10월 개장한 양서농협 두물머리 로컬푸드는 두물머리 가는길 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해 있는데요. 1층에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하나로마트가 있으며 2층에는 휴게공간 두물정원, 3층에는 야외 테라스가 있습니다. 양서농협에서 운영하는 두물머리 로컬푸드는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지역 농업인의 농산물 유통 확대를 위해 선순환 로컬푸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로컬푸드 교육을 이수한 농가들이 직접 참여하며 당일 수확,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가장 신선한 농산물을 만날 수 있어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고 당일 판매하지 못한 농산물은 농가에서 직접 수거합니다. 농업인이 제품을 직접 포장하고 가격도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눈에 띄는 이색 포장에 장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또한 모든 농산물은 양평군 농업기술센터에 잔류농약검사를 거쳐 통과한 농산물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양심저울도 있는데요. 정확히 개량되었는지 궁금하다면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들어있네요. 2층에 마련된 휴게 공간에서는 창문 너머 두물머리 자연경관을 볼 수 있고 3층 야외 테라스는 탁 트인 공간으로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4계절 모두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두물머리와 세미원에서 힐링하시고 양평의 친환경 농산물을 가장 신선하게 만날 수 있는 두물머리 로컬푸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